사무엘아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아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점점 잘 되어가는 축복 점점 잘 되어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달란하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공평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같고 불공평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평하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공통적인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내가 가지지 못하여도 많은 것을 가져도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시간이고 또한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갈 것인가 시간 가운데서 공평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공평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리고 시간의 축복을 누리시며 시간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사무엘하 2장 끝절까지 나와 있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3장 1절을 기점으로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사무엘하 끝장까지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본문 말씀이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간은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전쟁이 오래매의 시점을 우리는 한 7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7년 반 기간 동안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는요 전쟁이 있었고 이 오랜 전쟁으로 인하해서 패가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열두 집화가 한 집화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집화 즉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집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한 집화는요 사울의 집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열두 개 중에 하나만 다윗을 택하고 나머지 열한 집화는요 사울의 집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적으로 보면 다윗이 열쇠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열쇠인 것 같고 조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작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점 강하여 간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인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행복한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조금 부족하여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 져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덮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가지의 집안을 분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분류가 바로 사울의 집입니다 이 사울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빠르게 성공합니다 아버지의 이 기스가 이 낙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낙위를 찾으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사울의 삶을 보면은 사무엘상 9장 후반절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9장 후반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요 그 다음 장 바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장부터 14장까지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15장이 되니까요 사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짓게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단번에 높아졌고 단번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 15장의 일을 기점으로 매일마다 타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높일 때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옹졸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사울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식이와 질투로 그의 모습을 채워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모진 고난과 모진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 삶을 감당합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매일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하면서 또한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 같고 비겁한 인생 같고 무엇인가 부족한 인생을 그 다윗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다윗답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 교만하면 내가 쓰러지게 되는구나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품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15장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는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을 지나서 바로 사무엘하 5장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 이 사울과는 전혀 다르죠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무려 사무엘상 15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5장에서 진짜 왕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리고 이후의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윗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눈에 보이고 내 상황 가운데 하루속히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요 바로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잘 되어서 끝나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이 다윗의 집에서도 사울의 집에서도 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두 가정이, 두 집안이 완전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물론 아내를 많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만큼 형통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이방 왕들과의 외교적인 정책에서도 으뜸이 되어지고 있고요 가정 가운데서도 아들이 많아지면서 유복하고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서 살아가는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을 다윗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울의 집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똑같은 7년 반의 전쟁 기간 가운데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1장에 보면 사울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사울의 가문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아부넬이 이 사울의 첩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부넬의 잘못을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왕인 이스보셋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보셋의 지적을 듣고 아부넬이 화가 납니다 아니 네가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부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압의 칼로 인해서 이 아부넬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스보셋도요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교만으로 시작했던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칼과 칼을 낳는 문제투성인 가정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7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의 가정은요 점점 잘 되어져요 그러나 사울의 가정은요 점점 약해지고 사울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교만의 뿌리가 그의 아들의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아들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점점 약해지는 그 문제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담당하지만 한 가정은 잘 되어지고 한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전쟁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다윗은 잘 되어지고 사울의 집안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차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 져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삶 가운데 고난은 넘쳐나지만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점점 잘 되어지는 다윗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삶보다도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은 문제가 많고 무엇인가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입니까? 내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매일마다 말썽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지역 식구들, 내 구역 식구들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참고 견뎌주는 마음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내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내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인내하고 견뎌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것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한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단번에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다윗과 같이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조금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점점 잘 되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에라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시간 가운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에 눈에 보이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점점 잘 되어져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라면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참아야 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맡겨놓은 귀한 일들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에 점점 잘 되어지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잘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단임옥사님 해외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 물질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달 목사님 지금 미국 성의 가운데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함으로 또한 승리하고 돌아오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문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방에 잘 되어지는 축복보다는 점점 잘 되어지는 축복이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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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